. 작품의 기업은 1675여 명이오래요. . 오 그가 고생했다. 고생했다. 깜짝이야. . . 스크린의 에너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이 밤 9일에 뵙겠습니다. 이 밤에 뵙습니다. 아주 성실하고 착한 저희 친구, David입니다. 오케이, adelante. 봐봐, 봐봐. 여기 있습니다. 아,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아, 뵙겠습니다. 이런 거쪽으로 멈추는 장소를 알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一點, 전혀 아삭아수 Authority. 네, 저게 무슨 business에서 만나는 거에요? 정말. 근데 이 eines가 이거? 아삭아수? 아삭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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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은? 네, 제가 너무 큰일이야 네, 네, 네 너무 큰일이야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비빔밥을 만들고 제가 비빔밥을 만들고 이 비빔밥을 만들고 비빔밥을 만들고 스페인의 기자로 아, 경기요 아, 경기요 네, 네 그럼요? 정말요 네 잘 찍어놔에? 네 표현이 잘 안됩니다 아직도도 잘 안될까요? 네? 입고 싶다고? 네 좋아 저는 매우 팬의 섹시 extranjol 저는 섹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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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섹시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 комплекс에 고기를 넣을 uniqu지요. 네! 아주 공기 작은 양념이 아주 조금 더 한국지요. 그것도 잘 모르시죠! 그것도 제가 정돈을 준비했어요. 아직도 뭐죠? 사비드, 오케이. 마드리즈를 진짜 오랜만에 왔는데요. 제가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유럽에 여행을 오신 분들은 아마 보신 적 있을 텐데 스페인의 엘리베이터예요. 너무 재밌거든요. 문이 이렇게 두 개씩 있어요. 뭐야, 세니알라데. 아, 전소. 미라. 스킨밍 칸탑, 사이즈. 자, 이렇게 하고 들어오시면 들어오려나, 예쁘구나? 너, 또? 네, 네, 네. 자, 잠깐. 이렇게 한 다음에 아, 잠시만요. 저렇게 해서 닫고 문을 닫은 다음에 또 있죠, 신기한 게. 여기는 1층이 0번입니다. 자, 이거 누르면 문이 또 하나 있어요. 우와! 자, 를 어 jestem 소언을 하는 건 이 안전서를 그 한 생활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게 주차요. 네. 정말, 여기에서 이렇게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막 로 로 로 로 로 로 로 별거지지 스페인 언어 저는 지금 스페인 왕립 학술원에 와 있는데요 이곳은 한마디로 말해서 스페인 언어 그러니까 전 세계 21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스페인어를 보다 정갈하게 가다듬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스페인어가 사전에 잘 반영되고 또 잘 보존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1713년도에 세워진 거고요 그 당시의 의도는 프랑스어라든가 혹은 이탈리어라든가 그런 언어들의 영향을 받은 부분들을 원래 스페인어의 모습을 보존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해서 정리한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사전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계속해서 스페인어를 연구하고 또 잘 보존하는데 학자들이 모여서 계속 그 뜻을 이어가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장소가 너무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제 친구 다비드가 여기서 인터뷰를 하는데 따라와 가지고 구경을 하게 됐는데요 제 친구 덕분에 일반인들이 출입하기 힘든 이곳을 제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이렇게 여러분께도 구경을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구석구석 함께 보실까요? 김에다 창세가 도서관이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보이시죠? 안또니오 로드리게스 문니노 그리고 마리아 브레이 이런 학자들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서관이에요 이게 진짜 대박인데요 뭐냐면 동키호텔 2편 그 중에서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오르시널 책입니다 이걸 볼 수 있다니 감동이다 진짜 1615년이라고 써있네요 자 이 어마어마한 도서관은 바로 스페인 왕립학술원의 메인도서관인데요 이곳에서는 매주 목요일마다 스페인의 총 46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스페인 언어에 대한 연구를 하신다고 해요 그 중에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마리오 바르라스 요사라는 페루 작가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진짜 엄청난 책들이 지금 제 눈앞에 있는데요 최초의 백과사전들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하다 진짜 이런데 앉아서 진짜 책 읽으면서 공부하면서 시간 보내보고 싶네요 너무 멋지다 너무 멋지다 어떻게 할 수 있냐 미 그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